틴탑 천재 네 천재 선수 천재 난만하네요 천재 선수 먼저 우리 1번엔의 틴탑의 천재 아 굉장히 지금 외모상으로 애 띄고 어릅니다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? 19살입니다 19살 고3 이이택씨랑 10년 차이가 나네요 예 저랑 10년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형들과 함께하는 그 대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는 일단 꼴등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상하는 등수는 그렇다면? 7등 7등 틴탑식 그게 지금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네